배춧값 상승세와 품귀 현상의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가을 배추 정식기에 닥친 태풍 흰남로의 영향 때문인데 배추 수급난은 김장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신광아 기자입니다. 추석 이후 거래되는 배추 가격은 세포기에 4만 5천 원 선. 한 달 전과 비교해 1.6배,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 올랐습니다. 배추뿐만이 아닙니다. 무, 대파 등도 줄줄이 오르며 포장김치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중견김치 가공업체인 해남군의 이 업체가 보유한 배추는 일주일 가동 물량인 20톤가량. 생산할수록 손해지만 그마저도 배추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밧대기 거래 가격은 요즘 100평에 7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작년 이맘때에 비해 40%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. 그러나 인건비, 비료값, 자잿값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농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비료값 상승하고 인건비가 지금 현재 16만 원씩이에요. 외국 인력 한 명당. 그러면 이 부분 감안하면 오히려 소득 부분에서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. 태풍 흰남로로 인한 직접 피해 면적은 157헥타르 정도로 집계됐지만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일찍 심으신 분들이, 태풍 맞으신 분들이. 지금 그 배추들이 지금 이 정도 컸어요, 이렇게. 컸는데 여기다 포식을 이런 거 해봤자 이거더니 이미 배추가 안 됩니다. 해남 가을 배추가 시중에 나오는 것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됐지만 태풍 영향 등으로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이라는 게 산지 전망입니다. 수급 부족에 태풍 피해로 배추 품귀 현상은 김장철까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.